안녕하세요. 08러 여러분. 저는 08리터의 한국 SNS 담당자 클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앤디앤댓 중에서 세컨라인으로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이 댑 브랜드인데요. 그 댑 브랜드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코스메틱 라인을 출시했는데요. 바로 요건데요. 립 제품입니다. 이렇게 여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핑크핑크한 케이스에 유럽 왕가의 공주들의 이름을 딴 5가지 컬러의 립스틱을 출시했다고 해요. 베스트셀링 컬러들을 엄선해서 건강한 입술 그리고 선명한 발색에 신경을 쓴 5가지 색상의 립스틱 출시했다고 하니까요. 제가 하나씩 그럼 소개를 해드릴게요. 키트를 열면 짜잔 이렇게 5가지 색상이 들어있어요. 이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강렬하고 유혹적인 마성의 레드 컬러인데요. 이름은 빅토리아예요. 아주 진하고 선명하고 눈에 튀는 레드 컬러 빅토리아 준비되어 있고요. 두 번째 컬러는 청초하고 순수한 복숭아빛의 코랄 컬러 아네트 소개해드릴게요. 딱 이렇게 코랄코랄한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위트있고 밝고 경쾌한 이미지의 오렌지 컬러인데요. 웜톤이신 분들한테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 이름은 샬롯이고요. 네 번째 컬러는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인데요. 이름도 사랑스러운 아이린입니다. 이 아이린.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컬러인데요. 이거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색상이에요. MLBB 색상이거든요. 자연스러운 발색과 말린 장미빛이 아닌 레아입니다.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색상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원래 이거는 한 개에 개당 16,500원인데요. 오늘 08L에서만 한 개에 3,000원 경과에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. 아이린 색상 한번 일단 발라볼게요.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이 안에 토크페로 합류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호호바 오일이라면요. 그리고 피부 재생에 탁월한 로집 오일 그리고 살구씨 오일까지 들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발린답니다. 그리고 건강한 립 상태를 유지시켜준다고 하거든요. 매트 타입인데도 들뜸이 없어요. 짠! 이 컬러가 아이린입니다. 오늘 08L에서 5시에 3,000원을 경험해 보시고요. 500분에게 드릴 거거든요. 멋진 리뷰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저는 수요일 날 볼게요. 안녕! 감사합니다.